오랜만에 또 알디 쇼핑하러 왔습니다 이거 의외로 맛있더라구요 저는 말린 과일은 알디에서 많이 사가요 이런 것들도 맛있고 크래카도 굉장히 괜찮은 곳들이 많아서 꼭 오면 사갑니다 알디 와인 좋은 거 아시죠 저는 제일 싼 마이로 가져가서 마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맛있더라구요 씨솔트로 사가구요 비프절키는 잘 모르겠어요 올가닉으로 저번에 한번 사왔는데 아주 맛있다고는 못하고 또 브리오시 빵들은 진짜 맛있어요 살찌는 소리가 막 들리지만 항상 오면 사가는 빵들입니다 원래는 요렇게 플레인으로 사가는데 하나뿐이 안 남아서 우선 초콜릿 들어있는 걸로 사갑니다 아 살찌는 소리 초콜릿 케이크 유명한 건 아시죠 오랜만에 가져가구요 레몬 가격 너무 좋네요 항상 사갑니다 포도가 좋아서 두 봉지 가져가구요 파는 물론 또 가져가야되구요 버섯 좋은 거는 뭐 이케아시죠 할라페뉴도 사가고 아니다 생강이요 잘못 봤네요 생강도 좋아요 꼭 사가세요 그리고 올가닉 스프링 믹스 꼭 사갑니다 우유를 제가 좀 사가려고 하는데 오토 밀크가 날까요 알몬드가 날까요 쏘이가 좋은데 쏘이 바닐라뿐이 없어서 어 스타벅스 것도 나왔네요 라떼 아 집어갑니다 마늘 가져가구요 어니언 꼭 가져가야 되겠죠 두 개 가져갈게요 할라페뉴 꼭 가져갑니다 토마토 가격 너무 좋아요 세 봉지 생일 카드인가 싶어서 봤더니 이스터 카드네요 스킵 할게요 아키아키 좋은데 급해서 우선 사갑니다 두 개 이거는 발판 키친 이런 데다가 쓰는 건가봐요 봄봄 하네요 한번 봤구요 쏘이 캔들 꼭 사가죠 이거는 침대 커버인가 싶어서 봤더니 소파 커버인가요 올래닉인가요 가격이 좋아서 한번 봤습니다 그레이 칼러로도 있네요 필요하신 분은 집어 가세요 그리고 저는 스무디 할 때 이거 꼭 가져가거든요 어 이거 유명하다는 체지 케이크 하나 가져가 볼게요 가격 좋네요 마카롱 이거 진짜 가격 좋지 않나요 5불 돈에 두 개 가져갑니다 항상 프라이는 가져가죠 그리고 홍합 올게닉 홍합 두 백 가져갈게요 요런 거는 햄버거 먹을 때 같이 약간 프렌치 프라이랑 같이 에어프라이에다가 넣어주면 좋은 스낵입니다 그리고 그람 비프 올게닉 한 봉 가져가구요 그리고 육개장 할 때 좋을 것 같아서 한 팩 가져갈게요 18불에서 20불인데 가격 좋네요 치킨 올게닉 브로스 가져갈게요 그리고 케찹 유명한 거 아시죠 올게닉 맛있어요 이것도 가져갈게요 그래서 요만큼을 샀는데 98불 100불 정도 나왔어요 진짜 와인까지 다 사갔거든요 가격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알디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 사랑해 알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